불닭 허니콤보 배떡 로제 떡볶이 요하정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레이가 추천하는 요하정이래요. 딸기가 없어서 블루베리로. 벌집꿀. 초코쉘 맛있다. 초코쉘 맛있다. 뱃떡. 불닭볶음면. 뱃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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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랑 메이컨. 이것도 저렴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원하긴 고추냉이 매우 고추냉이가 많아요 다르지만 이거가서 이 식사는 더 많이 안 먹지만 더 맛있지만 더 맛있어요! 그 이유는 이 식사는 더 좋은 식사일이에요! 저랑 이렇게 식사한 음식을 먹어요! 끓여서 먹기 때문에 더 맛있게 먹어요! 요즘 빠진 나랑도 사이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좀 더 맛있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너무 싫어하는 뼈입니다. 소시지 이게 초코쉘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